여러분 안녕하세요. 나무기입니다. 오늘은 2탄! 앞차가 주문한 거 똑같이 주문하기 또 해보겠습니다. 가시죠. 안녕하세요. 고객님. 주문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네.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객님 주문 도와드릴게요. 네. 방금 앞차랑 똑같은 걸로 주문해주세요. 잠시만요. 네. 앞차가 음료를 총 3잔 주문하셨거든요. 네네네. 3잔 똑같이 드려요? 네. 3잔 똑같이 주세요. 콜드브루에 헤이즐넛 시럽 추가한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? 네. 맞습니다. 잠시만요. 네. 고객님 주문하실 수 있어요? 네. 화면에 보이시죠? 네. 이렇게 최대한 주문하실 수 있어요? 네네. 그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 똑같이 드릴게요. 네. 이동해 주시면은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살짝 꽂아서 제공해 드릴게요. 세 잔 시켰네요. 나와 드릴게요. 역시 오늘도 성공입니다. 세 잔 시켰네요. 세 잔 시켰네요. 세 잔 시켰어요. 감사합니다. 유전 좀 하세요. 네, 수고하세요. 좋아 자연스러웠어 네 오늘도 미션 성공입니다